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불 오늘의 이벤트는 브롤볼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브로우는 체력이 높기 때문에 적중전을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2대2 맞대결에서 패배를 합니다 구원 앞두고 있고 2팀 한골 맞습니다 1대0으로 합쳐갑니다 한골만 더 넣으면 물툰에 성공입니다 우리팀이 드립을 해서 오고 있고요 두 골원 경기 종료됩니다 2대0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